대신이로구나구나 그렇지 에라 만수 에라 만수 만수 하는 거야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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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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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봅시다 아가님 울지는 아가님 울지는 못하리라 못하리라 그렇게 해야 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경기민이하고 섞여가지고 요상맹랑한 소리가 나와 그렇게 하면은 여기 와서 배운 그 저기가 없어 그 공이 없어 그쵸? 에라 이건 처음껏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에라 대신이냐 에라 대신이냐 대신이냐 대활 대활 여건よ 여건으로 솔 솔 솔 솔 솔 솔이 이 솔 솔 솔 솔 솔 내리쏘서 내리쏘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이로구나 에라 대신 이로구나 어서오세요 놀고 놀고 놀아갑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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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셔야 돼. 오늘은 한 절만 배워야 돼. 좋게 더 빨리 와. 5분만. 그쵸? 이댁 성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댁 성준은 왁아 성주. 헤이. 이댁 성준은 왁아 성주. 첫 집 성준은. 초가 성주. 장단을 넘어가서 세 번째 박에서. 한 대간에. 하나 둘. 한 대간에. 공백 성주. 천연 성주. 또 넘어가. 하나 둘. 천연 성주. 시작. 하나 둘. 천연 성주. 이년 성주. 이년 성주. 스물일곱에.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삼년 성주. 서른일곱. 또 넘어가. 하나 둘. 서른일곱. 사 년 성주. 사 년 성주. 그 다음에 합해서.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이로다. 대활. 메발. 매활. 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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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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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놀. 설. 설사리 내리해소서 내리해소서 한 번 더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첫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첫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 대간의 공덱 성주 하나 둘 한 대간의 공덱 성주 천연 성주 하나 둘 천연 성주 이여여는 성주 스릴곱에 삼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에 삼년 성주 하나 둘 서른일곱에 삼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흥일곱 비루다 시흥일곱 비루다 시흥일곱 비루다 대활견으로 대활견으로 어 해가 인정 만수같이 해라 대신이야 내 활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에라 만수 에라 대신 이루고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대 송주는 화가 송주 초집 송주는 초가 송주 한대만의 공대 송주 초년은 송주 이전의 송주 스물일곱에 삼년 송주 서른일곱 사년 송주 마지막 송주 시원일곱 이루다 대화 활변으로 설설이 날이소서 고추경 고추경 소를 이 두 위원님께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따라 보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부터 가는 것입니다 본 수업은 본 수업대로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범창도 한번 아 참 우리 부원장님이 참 또 소리를 잘하셔 그래서 시범창을 한번 보여드릴 거 압니다 거기까지 배운 데까지 한번 해보셔서 에라 만수 시작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놀고 놀아 대화 시작 내 활변으로 설설이 날이 오소 헤이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이러구나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하니 놀지는 못 말이라 이댁성주는 왁아성주 첫입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가 내 공덱성주 해이 천연성주 일연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잘한다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쉬운 길고 위로다 대활변으로 설설 설설이 날이 소소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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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달아 내가 위험해 무릎 спис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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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